안녕하세요. 심은생각의 임영준입니다. 난 화분에서 잘 자라주고 있는 묵은등이 나올 다육인데요. 새의 자구도 많이 나오면서 먹대줄기도 커지고 잘 자라주고는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난 화분의 폭이 좁아서 다육들이 위로 자라지 못하고 옆으로 자라면서 수영도 보기 좋지 않게 되고 일부 잎들은 노랗게 변하기도 하는 것 같아서 오늘 이 라울 다육을 난 화분에서 꺼내요. 좀 더 넓은 화분에 심어서 대품으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라울 다육은 잎이 조금만 건드려도 좀 떨어지고 있는 상태여서 잎이 떨어지지 않고 분갈이를 잘 해줘야 되는데요. 이 상태에서 화분을 옆으로 해서 쏟아지게 되면 목대줄기가 끊어질 수도 있고 잎들이 떨어질 수가 있어서 이 상태로 나무젓가락을 사용을 해서 라울 다육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조금만 건드려도 잎들이 다 떨어지고 있는데요. 뿌리가 단단하게 바뀌어 있어서 나무젓가락이 부러지고 있습니다. 다진마늘을 넣어주세요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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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더 큰 화분에 다시 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크기가 큰 화분에 꺼내준 라울 다육을 뿌리를 다치지 않게 심어줍니다. 화분에 올려주면 라울 다육에 빈 공간을 흙을 넣어서 채워줍니다. 파는 고춧가루 고춧가루 참기름을 넣어줍니다.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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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 고춧가루를 넣어줍니다. 고춧가루 나사토를 깔아주고 옆으로 자라는 목대 줄기를 위로 자랄 수 있게 나무젓가락으로 지지대를 세워 주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나무젓가락으로 지지대를 세워주고 나을 묵은둥이 다육을 큰 화분에 심어 주었습니다. 그러면 흙과 뿌리에 빈 공간이 없도록 물을 듬뿍 주도록 하겠습니다. 폭이 좁은 나나분에 심어져 있던 나을 묵은둥이 다육을 꺼내서 폭이 큰 큰 화분에 심어 주었습니다. 다행히 잎들과 목대 줄기가 끊어지지 않게 잘 심어 준 것 같고요. 물을 주고 나니까 더 생기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심어 준 이 나을 묵은둥이 다육이 몸살 없이 잘 자라 줬으면 좋겠고요. 내일 노지 비닐하우스로 옮겨 주어서 다시 큰 대품이 될 수 있게 잘 키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 시간이 지나서 이 나을 묵은둥이 다육에 자구가 더 많아져서 큰 대품이 되게 되면 영상을 찍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